후추 스프레이? 어떻게 뽑아도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게 나오냐? 이야... 이게 이렇게 쓰이네... 너 그걸 진짜 뿌렸다고 그 새끼한테? 너 제정신이야? 야 그랬다가 그 새끼 너 자극하면 어쩌려고 아 왜 잘 도망쳤는데 아니 나도 내가 그런 연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니까? 내가 한 전방 오십 센티미터 앞에 왔을 때 이거를 눈에다가 막... 제발 걱정 좀 시키지 마라 좀 너 앞으로 어두운 골목 갈 땐 나한테 무조건 전화해 알았지? 내가 앞으로는 바로 보러 받을 테니까 어... 어... 많이 무서웠지? 나도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참... 야... 오박하기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절친이라고 대친하게 걱정해주네... 감동받을 뻔했다 야... 이제... 들어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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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